마우스는 그냥 뒤로가기 버튼만 있으면 돼 그래야지 웹서핑할때 처대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? GF6? 어쨌든 GF6? GF 선장님? 아니 GF 주방 어쨌든 GF6? GF? 어쨌든 얘가 일단 장부가 있었는데 아니 저게 1번이 2연장이고 여기가 다 단장일거야 주포 배치가 진짜 병신이던데 저게 똥 부대기여 주포 배치가 생긴것도 이상해 생각해보니 난 그렇다 생긴것도 이상해 마우스를 바꿔 마우스는 병신됐다고 뭐라그러지 말고 오오오 어? 마우스 얼마나 안다고 오오 뭘 찍은? 생큐인가 뭔가? 어? 마우스 키보드 세트가 만원이드만 마우스 파슬러 너 여기 왜 왔어? 무선 마우스 편해 무선 마우스는 쓸 때 조심할 것만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 여분의 건전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건전지는 그냥 뭐냐? 다이소가 가지고 한 뭉탱이 사면 돼 뭐 예전에 뭐 실험 보니까 뭐 마우스.. 아니 건전지 딱히 차이가 없대 그냥 싼 거 쓰는 게 짱이래 싼 거 그냥 많이 사가지고 그냥 쓰는 게 짱이래 그게 쎌예요 쏨 쏨 쏨 쏨 쏨 쏨 마우스는 그냥 뒤로가기 버튼만 있으면 돼 그래야지 웹서핑할 때 처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뒤로가기 버튼만 있으면 돼 일명 5 버튼? 5키? 5키 마우스? 5버튼 마우스? 그거 뭐 DPI 설정 그런 버튼은 필요 없고 뒤로가기 버튼만 있으면 돼 음...팀 꼬라지가 왜 이러죠? 어? 지크가 죽었네? 아니 저거 밀기가 힘들어 저기 구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긴 밀면 엄청난 거야 지금 솔직히 밀거면 여길 밀어야 되는데 우리 플래처가 너무 무리했어 우리 플래처가 너무 무리했어 우리 플래처가 너무 무리했어 유다치 던지나? 자이가 왜 저래? 비트코인 왜 그러게 비트코인 때문이지 비트코인 뒤져야 돼 비트코인 뒤져야 돼 글카 가격이 내려가려면 코인이 다 뒤져야 돼 진짜 던지내러는 거고 깜짝이야 불구할게요 웅 에이 에이 어 코인은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대 일로모드가 뭐 그런 말 하기 전부터 끝까지 여긴 일찍 일찍 한 번에 일찍 일찍 何か. 戦場に火災が発生。 消火を任せる。 화성리나 갈 것이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2070 슈퍼를 산다는 승리자일지도 몰라 솔직히 좀 기다렸다가 3,000번인데 그때 샀으면 완벽한 승리자인데 내가 그때 였거든 담아 3,000번 대 나와요 좀만 기다렸다 그냥 3,000번 대 사세요 X가 그냥 샀어 아니 그 레식 골드 에디션이 너무 끌리는 거야 그게 2070 슈퍼 사면 그거 준대 아니 그게 너무 끌리는 거야 3,000번 대 사봤자 3,000번 때는 레식을 안 준다고 1,000번 대 사면 어? 아니 스위치 산 이후로 안 해 스위치 산 이후로 내가 레식을 안 해 원래 링키트 안 했을때는 레식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레식이야 많이 했고 많이 즐겼고 나중에 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만족해 아니 나 모논유는 나랑 안 맞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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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